그럼 지금부터 데이터 기반 맞춤 재활 연구를 주제로 연세대학교 김덕용 교수님께서 섹션 3의 자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덕용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션 3 데이터 기반 맞춤 재활 연구 파트를 맡게 되었는데요. 제가 박래웅 교수님 킬노트 렉처를 포함해서 네 분의 교수님들이 강의를 해 주실 내용입니다. 세션 3의 킬노트 렉처를 맡겨주신 박래웅 교수님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래웅 교수님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보학과 과장님으로 재직 중이시고 현재 대한 의료정보학계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또 현재는 세계 최초로 빅데이터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아시아 최초로 학술 자문회의로 선출되어 오셔서 여러 연구자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박래웅 교수님이 발표하실 내용은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연구 서비스 구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대한 의료정보학계 이사장은 아니고요. 전임 이사장입니다. 먼저 오늘 이 세미나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연구 서비스 구현 플랫폼에 대해서 한 20분 정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뭔지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데이터로부터 내가 내 앞에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증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했던 것들은 RCT를 하기도 하지만 RCT라고 하는 것은 수행하기가 되게 어렵고 제한된 조건내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굉장히 제한된 조건이 많이 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쌓여져 있는 이런 데이터를 이용한 후향적 관찰 연구를 할 수 없이 수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 연구를 하게 될 때 내가 했던 하나의 연구가 있으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이게 진실이라고 믿고 우리가 연구 발표를 하게 되고 그걸 보는 사람도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진실의 지평이 사실은 그렇지 않죠. 내가 했던 하나의 연구가 정말 이 모든 세상의 그 똑같은 상황에 대한 걸 똑같이 설명할 수 있으면 좋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지금 뭐 다른 예인데 2010년대에 나왔던 자마에서 오랄 마이 포스포네이트하고 S-phagial cancer risk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여기서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똑같은 데이터를 쓴 다른 연구 그룹에서 같은 해에 BMJ인데 BMJ에서 관계가 있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보면 되게 우스운 상황인데 이게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이 상황을 보면 아까 자마에서는 연결 상관성이 없다고 했고 BMJ에서는 높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이 다른 연구를 하면 또 이런 결과가 나올 거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나올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특정한 연구방법론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잘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데이터가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메소드를 우리가 적용을 한다고 하면 실제 세상은 아마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데이터와 방법에 따라서 연구 결과가 해저드가 올라가게 나오기도 하고 낮게 나오기도 하거나 관계없게 나오게 하는 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는 이런 건데 그러면 이걸 우리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다기관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다양한 이런 방법들을 로버스트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 다른 기관의 데이터를 먼저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기관 데이터를 접근한다는 거가 이런 기술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또 데이터 가지신 분이 근본적으로 내 데이터를 남들하고 공유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분산 연구망이라는 게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 기관의 정형 데이터 전체를 기관마다 데이터 구조 의미가 다 다른데 이걸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정형 데이터, EMR의 정형 데이터 전체, 10년치, 20년치 전체를 똑같은 구조와 의미를 갖도록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기관 외부한테 주는 거를 기관에서는 데이터를 기관 바깥으로 나가는 거 엄청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 주지 말고 데이터 구조 의미가 같으니까 분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병원으로 보내고 병원 안에서는 프로그램을 돌리면 데이터 추출해서 클렌징하고 폴펜 데스크 매칭한 다음에 해제드레이션 구하고 표 그리고 또 그림 그리고 하는 것들을 이 프로그램이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분석해서 분석된 결과만 기관 바깥으로 나가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 표준으로 우리가 OMAP CDM, 커먼 데이터 모델을 쓰고 있고 이런 것도 우리가 분산형 연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게 글로벌의 오디세이라고 하는 글로벌 컨소시엄이 존재하고요. 이게 2007년에 출범을 해서 2014년도에 그 전에 OMAP이었는데 2013년 말, 2014년 초에 오디시를 이름을 바꿨고요. 전 세계적으로 한 3천 명 이상의 연구자들, 개발자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고 현재 이 숫자가 이제는 계산하기가 쉽지 않은데 몇 년 전에 한 21억 명 정도 데이터가 CDM으로 변환 완료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키 콜로 보고 있는 거가 재현성. 누가 연구를 해도 재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개방성. 그다음에 투명해야 된다. 개방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키 콜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좀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병원 안에 DB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DB 서버하고 분석 서버가 병원 안에 들어가 있고 파이어월을 통해서 현재는 아마존에 있는데 클라우드랑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관 바깥에서 이 데이터 분석하고 싶은 사람이 요청을 해서 분석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병원 안으로 분석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병원에서 접근을 허락하면 자동으로 분석이 되는 거죠. 분석이 돼서 분석된 통계 결과에 대해서 반출 허락을 하면 분석된 통계 결과치만 연구자에게 가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는 이 데이터를 직접 볼 수는 없어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이 병원 안으로 들어가고 분석된 결과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의 익명성 죄송합니다. 익명성은 완벽하게 고장이 되는 거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한 세 달 정도에 걸쳐서 사전 준비부터 인프라 구축하고요. 변환하기 위해서 설계하고 개발해서 변환하고 데이터 검증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한 세 달 정도 걸렸는데요. 이제는 기술이 되게 많이 축적이 돼서 빠르면 한 달 정도 만에 변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4월 기준인데 참여하고 있는 병원이 46개 병원인 거고요. 중복이 돼 있긴 하지만 환자 숫자는 전국민이 다 해당이 되고 6,500만 명 중복이 있어서 그다음에 이번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도 저희 컨소시엄에 들어와서 전국민 5,600만 명의 10년치 자료가 CDM으로 변환이 완료됐습니다. 참여하고 있는 병원들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은 전국에 거쳐서 다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됐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 안에 CDM 서버 DB 서버, 분석 서버가 있고 파이어를 통해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면 되고 자료가 약간 옛날 게 현재 변환된 거는 한 40, 46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게 한 40개 병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데모 비디오 제가 잠깐 만든 게 있는데요. 제가 중간중간 스킵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소리가 소리가 들리실... 피더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피더넷.com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의 대시보드를 통해 피더넷과 연동된 CDM 데이터 네트워크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피더넷에 5,039만 명가량의 환자 데이터 34개 의료기관에 CDM DB가 연동되어 있으며 피더넷 플랫폼에서 수행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연구의 수는 7,482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단에는 피더넷 플랫폼과 연동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CDM DB 목록과 함께 연구자들이 연구 계획 시 고려할 수 있는 각 의료기관의 CDM 데이터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데이터 네트워크 메뉴입니다. 데이터 네트워크를 클릭하면 화면 상단을 통해 연구자의 지대 참여 기관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 계정은 아주대학교 병원 소속으로 연구자유지대에 함께 가입되어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 CDM에 대해서 EVD 즉 연구 실행 결과 조회 반출 가능 권한이 설정되어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관 연구자 등록 요청을 통해 해당 기관의 관리자 승인을 받아 권한을 득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엑스퍼트 네트워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뉴는 피더넷 멤버십 기능으로 피더넷 연구 프로젝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DM 분석 연구를 위해 아틀라스라는 이름의 ODC 분석 도구를 연동해 놓았습니다. 이 아틀라스를 이용해 국내외를 막론한 여러 기관의 연구자와 함께 CDM 분석 코드를 함께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틀라스 메뉴를 클릭하시면 로그인 사용자가 이용 권한을 득한 CDM 의료기관의 목록만이 보여집니다. 커넥트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의료기관의 CDM 분석 아틀라스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아틀라스의 코어트 데피니션 메뉴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는 환자군에 대해 코어터를 세성할 수 있으며 에스티메이션을 통해 집단 비교 연구, 그리고 프레딕션을 이용하여 예측 모델 개발 코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어트 데피니션 모듈은 기존 수기 코드 작성 기반의 코어트 추출 전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쉽고 빠르게 원하는 환자군을 설정하고 환자 수를 확인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어트 패스웨이를 통해서 시간에 따른 약재 사용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그 일례를 보자면 다음과 같이 썬버스트 플러스를 통해서 첫 번째 약재와 두 번째 사용한 약재 이런 패턴들을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분석을 아웃콘 코드성한 분석 코드는 피더넷의 경우 분석 코드를 다운받아 별도의 R 환경에서 수행했어야 하지만 피더넷은 코드에 익숙하지 않은 연구자들도 쉽게 연구를 실행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자동화하였습니다. R 분석 결과를 샤이니로 띄워서 다음과 같이 분석 결과 표, 그리고 그래프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행한 연구는 함께 연구를 수행하는 공동연구자와 함께 디스커션 탭을 통해서 의견을 나누고 논의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피더넷 시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짧게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 짧게 데모 보여주셨고요. 연구 수행 건수가 요즘에 급속도로 늘어서 이런 커브를 보이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망건을 돌파했습니다. 이 망을 이용해서 연구가 지금 보니까 한 달에 한 100건 해서 한 수백 건 정도 지금 정확하게 통계는 안 내고 있는데 이게 몇 달 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현재 망건이 아마 한 1, 2주 전에 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구할 때마다 상대방 기관에게 허락을 얻어야 되니까 이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IRB 이슈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의 허락을 얻는 게 너무 어려워서 연구 자유질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협력을 맺었는데 그 기관 내 외부 간에 차별 대화하지 말자. 그러니까 기관의 CDM 접근 정책을 가지고 있으면 외부 사람한테 똑같이 주자는 거죠. 그래서 같이 그냥 쓰자는 거고 한 개의 기관에서 IRB 받으면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협력을 맺었고요. 19년도에 6개 기관으로 출범을 했는데 지금은 16개 기관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16개 기관에 소속되는 연구자들끼리는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무제한 접근을 할 수 있고요. IRB 같은 경우에 자기 한 개 기관에서만 받으면 더 이상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관을 점점 넓히고 있는 추세인 거고요. 그런 내용인 거고 그다음에 과연 IRB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었죠.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직접 우리가 보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에 보내서 통계 결과치만 보는 건데 이게 IRB가 필요한가? 또는 IRB 면제 검토조차도 필요하지 않다는 게 저희 판단이었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생명률의 정책과에 제가 지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돼서 통계 결과치만 보는 건데 이게 IRB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나온 유권해석은 IRB 해당하는 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생명률리법의 규제사항이 아니다라. IRB도 필요 없고 IRB 심의 면제 절차도 필요 없다는 저희는 결과를 유권해석을 얻었고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데이터 반출하려면 데이터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이렇게 분석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지 유권해석을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통계 결과치만 나오는 거니까 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 없다라는 유권해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자유지대하고 이런 유권해석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에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환경과 물리적인 피드넷을 통한 물리적인 환경과 이런 규제와 관련된 이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평원과 제가 같은 사업을 했죠. 심평원과 같이 작업을 해서 심평원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심평원에서 가지고 있는 10년치 자료에 대해서 CDM으로 변환한 작업을 했고요. 5,600만 명의 10년치 자료 변환하는데 세 달 만에 저희가 작업을 완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10년도, 2019년까지 5,600만 명 전체 보험 청구 자료에 대해서 전체 건수는 한 1,000억 건 정도 되는데요. CDM 변환이 완료되어 있고 다만 이제 이거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서버 튜닝이라든가 이런 환경 구축이 있어서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실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CDM 변환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최근에 발생한 이슈들 예를 들면 COVID-19 같은 경우에 갑자기 실시간으로 나타난 이런 데이터가 필요한데 1년 전에 변환한 거면 그 사이에 있는 걸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실시간으로 변환을 해야 되겠다. COVID-19 같은 이런 전염병도 있고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서 실시간 데이터가 필요하다 해서 이런 작업을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실시간이라는 건 한 데일리 단위나 또는 위클리, 먼슬리 정도가 되겠죠. 데일리 정도로 우리가 실시간으로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런 23개 기관에 실시간 변환을 도입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데일리까지 할 수 있는데 병원 단에서 이걸 하려고 하면 오라클의 골든게이트 같은 이런 굉장히 비싼 고가의 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준비가 안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1일 단위로는 하지 못하고 있고 한 일주일 단위 또는 한 달 단위로 변환을 하고 있어서 이제 23개 기관들이 이런 자동 업데이트 도입이 돼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망이 현재 깔려 있고요. 했던 여러 가지 연구들 중에 몇 가지만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구글 스카라를 가지고 이 CDM을 이용한 연구들이 얼마나 OMOP CDM을 이용한 연구들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검색을 좀 해봤는데 이게 지금 OMOP으로 검색을 했을 때 한 1980개 정도 논문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2020년 이후로 575개 그다음에 OMOP COVID-19로 보면 한 260개 정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구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2009년 10년에 누적 개수가 이렇게 적던 것들이 최근에 2020년, 2021년에 거쳐서 이제 가파르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특히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건 우리가 과거에 후향적 관찰 연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와 시간과 돈이 들었는데 하에서 연구하기가 너무 빠르거든요. 실내로 저희 학생, 의과대학에 다니는 본과 4학년 학생이 한 달 정도 파견을, 실습을 나왔는데 한 달 만에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를 이번에 내서 발표를 좀 했는데요.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SCI 페이퍼에 거의 문제없이 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본과 4학년 학생이라고 하는 건 연구 방법론도 잘 모르고 데이터 프로세싱도 모르고 사실 아무것도 잘 모를 텐데 불과 한 달 만에 배워가면서 해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도 찾아내고 결과까지 낼 수 있을 만큼 이런 망의 생산력이, 생산성이 굉장히 로버스트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했던 연구들 중에 하나가 COVID-19에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약물들의 리포포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ODC 전체 그룹에서 연구한 거고 이게 BMJ의 퍼블리시가 됐는데요. 여기에서 보니까 그 당시 하이드로스 클로로킴, 덱사메타선, 아지스로마신 이런 약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국가별로 비교를 했거든요. 봤더니 하이드로스 클로로킴 같은 경우는 스페인 되게 많이 썼고 우리 한국에서도 꽤 많이 썼죠. 그래서 국가별로 여러 가지 약물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되게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이게 예전에 하이드로스 클로로킴하고 아지스로마신 같이 투여하면 효과가 있다는 이런 보고가 이 보고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왕이라고 하시는 분. 그리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를 되게 많이 썼는데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도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그런데 저희가 뒤에 있는 논문에서 저희가 하이드로스 클로로킴하고 아지스로마신 동시 투여한 사람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굉장히 부정맥으로 인해서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걸 저희가 찾아내고 이제 논문을 매드 아카이브를 통해서 퍼블리시를 했거든요. 급하게.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여기에서 FDA하고 유럽에서 규제의 책을 내놨고 그리고 봐서 그 이후로 급속도로 사용하고 있는 게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런 연구망이라는 게 단순하게 논문을 쓰고 그런 것만이 아니고 실세계에서 굉장히 강력한 임팩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좋은 신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런 엄합 CDM을 이용한 연구들이 이런 란셋이라든가 란셋이면 아시는 것처럼 임팩트 팩트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좋은 논문이죠. 란셋이라든가 자마. 자마는 이제 또 저희 아주대에 포함한 저희 그룹에서 낸 건데 자마에도 작년에 퍼블리시 된 것도 있고요. 그 이외에 다양한 논문들, 이거는 국내에 나왔던 건데 마찬가지로 국내 연구자들, 저를 포함해서 했던 건데 하이퍼텐션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페이퍼들에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빠른 시간 내에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출판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중요한 증거들을 데이터에 직접 교류 없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생산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이 정도로 제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런 연구망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여튼 박내역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아주 멋진 피더넷 설명해 주시고 엄청난 데이터 플랫폼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맨 마지막에 한 10분 정도 토론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 같이 토론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IoT 기반의 보건 전문가, 장애인, 보호자, 3자간의 건강정보 공유 플랫폼 개발 연구를 주제로 김주환 교수님이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주환 교수님이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 김주환입니다. 저는 국립자원 등을 통해서 제안된 과제로서 현재 앞서서 박내역 교수님께서 클리니컬 데이터, 즉 병원에 있는 EMR 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웨어러블 데이터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관련해서 보건 전문가와 장애인, 보호자 간에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과제를 진행하고 있어서 간략하게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다양한 여러 가지 시계라든가 무슨 신발의 깔창이라든가 허리띠, 암밴드 또는 머리띠 심지어 이런 다양한 장비를 통해서 생체 신호들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즉 임상병원 세팅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했고 그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한 2년 정도 진행하는 짧은 연구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2015년에 메디컬 라이플로그 온토로지, 멜로우라고 하는 라이플로그를 다루는 온토로지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릴 텐데 즉 병원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는 용어체계 자체가 없었다. 그동안에 그것을 의학 시스템에 가져올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했고 그것이 이제는 현실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체 신호들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생체 신호 데이터는 보통 신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샘플링안, 예를 들면 음파나 영상 같은 신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 데이러베이스화 할 수 없고 그것을 다루는 방법은 다양한 시그널 데이터를 다루는 소위 바이오식이라는 단체에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론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거기서 현재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GDF, General Data Format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즉 이 웨어러블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시그널 데이터와 거기서 추출한 임상 데이터 또는 Feature, Extracted Feature를 닫히 다룰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환자와 의사와 장애인의 보호자를 위한 3자 간의 공유 플랫폼이 투여하게 됩니다. 마침 저희가 국립재활병원, 산재병원, 근로복지공단이에요. 그리고 교통재활병원에서 관련된 Rehabilitation Neash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게 있어서 그것을 적용해서 모바일 시스템으로 연동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시스템들을 만들면 원격지에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겠나 이런 제안으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략한 요약이었고요. 본론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앞서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현재 여러 가지 IoT 디바이스들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부터 나온 데이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시그널 데이터입니다. 그렇지만 그 데이터를 바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걸음수, 달리기, 앉아있는 시간 이런 다양한 것들로 추출돼서 사용되게 됩니다. 물론 이 데이터의 원본 데이터는 여러 가지 센서 자이로 센서라든가 액셀러러메터라든가 GPS라든가 소리, 병상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변환하는 과정이 있는데 문제는 이 오른쪽에 있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어떤 표준적 서술 체계가 없기 때문에 다 중부 난방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구글에 합병된 핏빛 같은 데서 또는 런키퍼 같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암밴드가 볼 때 똑같은 운동을 했어도 핏빛은 런닝 온 더 트레이드밀 위드 머드웰 액티비티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런키퍼는 5마일 퍼 아워로 달렸다 12분 동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용어 체계와 이쪽에서 사용하는 이런 언어 체계 자체가 다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의학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굉장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디컬 라이플로그 온토로지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 2013, 14년경에 이런 걸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표준화된 코드 체계를 갖고 만들어서 발표를 해서 2015년에 퍼 올리시가 되어 있는데요. 바이오포털이라는 공식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표준 온토로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세계 최초로 이걸 표현한 방법이 됐습니다. 조금 빨랐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한 6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는 이런 움직임들이 많아졌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오래전 내용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각각의 모든 서술 체계를 다 모아서 통합하고 정리해서 표준적인 표현 체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세한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잠깐 드린 것처럼 생체 신호와 클리니컬 데이터의 연결에는 복잡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시그널 데이터 그리고 멀티모달, 멀티 채널, 타임 시리즈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루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디바이스의 종류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근적의 선으로 뇌 활동도를 보는 것에서부터 깔창, 스마트폰, 안밴드 이런 다양한 신호들의 체계를 다채널에서 동조화돼서 타임 시리즈로 모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회사들에 있는 데이터들을 묶어서 표현하는 방법을 제안해서 드렸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마침 재활 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복지복단의 산재병원에서 의사는 아이패드 앱을 갖고 있고요. 환자의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양방향 통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환자분이 퇴원을 하고요. 특히 장애인에서는 오늘날 급성기 재활, 회복기 재활, 그다음에 결국은 재가 치료까지 집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위 4차 예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내는 부분이 비어있고 그때 환자와의 상호작용, 모니터링, 또 원격 코칭 이런 게 필요하다는 내용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경우에 저희가 현재 사용하는 시스템은 예를 들면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과 집에서 측정한 혈압이 동시에 의사한테 보여지게 됩니다. 즉 양방향 대일화 교류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리헤빌리테이션 맷이 있고요. 그런 배경을 바탕으로 저희가 실제 여기 현실적으로 그러면 장애인 분들이 보호자가 있게 되겠고요. 장애인과 보호자 그리고 보건 전문가 사이에 3자 간의 양방향의 또는 3방향의 데이터 교류, 공유, 플랫폼이 필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코칭을 스마트 코칭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웨어러블 데이라뿐만이 아니라 환자에게 직접 저희가 설문처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환자분한테 우울증 설문, 자가 설문 같은 것을 보내면 그쪽에서 답을 함으로써 데이터를 얻고 또 이것이 스케줄러에 등록이 돼서 6개월에 한 번씩 자동으로 환자분의 데이터를 지능적으로 얻어주고 그것을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그런 모듈들을 연결해서 스마트 코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간단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온토로지, 멜로, 또 팟코어라는 게 하나 있고요. Physical Activity Onthology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 로그 마이닝, 그리고 임상 데이터와 연결하기 위해서 소위 메타데이터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센서에서 얻어진 데이터로 코칭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현재 사용성 평가, 간단한 앱을 만들어서 현재 사용성 평가를 시작하고 했습니다. 이 그림 전체를 위약하면 굉장히 큰 그림이 됩니다. 복잡한 그림인데요. 일단 환자분이 장애인이 있다고 치고 웨어러블 또는 재활 쪽에서는 일반인의 웨어러블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보행, 보조, 로봇 같은 것도 있고요. 운동 장비들이 있죠.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굉장히 다양한 재활 운동 기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통칭해서 재활 의료기기라고 했고요. 거기서 수많은 센서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는데 여기에는 아직 전혀 체계가 없죠. 즉, 전혀 체계가 없다는 얘기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즉, 장비를 만드시는 분별로 독자적인 데이터 구조나 형식을 제안하지 이걸 전체로 하나로 묶어서 재활 의료기기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은 아직 제가 아는 한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라이플로그의 온톨로지를 갖고 있으니까 재활 의료기기 쪽으로 확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패션 제너럴의 헬스 데이터를 아까 설문 처방 방식으로 얻고 해서 소위 재활의 운동 체육에서의 빅데이터를 모으는 구조를 만든다. 그리고 여기에 동의서나 이런 역동적 체계 같은 게 좀 필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 병원에서는 병원의 EMR 데이터가 변환돼서 메타 데이터로 통합이 돼서 아이패드 앱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의료 데이터는 좀 정교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 1번 EMR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Common Data Element 방식에 의해서 표현이 되고 그것은 ISO IEC 11179 표준에 의해서 항목들이 서술되고 표준적인 방식으로 서로 다른 병원에 있는 데이터가 통합돼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나의 건강기록이라는 앱을 만들었고요. 이번 10월에는 좀 더 앱투앱으로 발전시키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공단, 심평원,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처방 약물, 의료기관 방문기록, 예방접종기록 그리고 4가지인데요. 그런 데이터를 환자의 스마트폰으로 직접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2월에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소위 마이 데이터 사업인데 그 앱으로 온 데이터를 다시 추출해서 동일한 기술의 메타데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통합하고요. 웨어러블 데이터에서 설문에 관한 것들은 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Common Data Element를 뽑게 되고 시그널 데이터들은 모바일 동일세 앱을 통해서 시그널에서 Feature Extraction을 하게 되고요. 라이플로그 마이닝을 통해서 Feature Extraction을 하고 Extracted and Feature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온터머지 맵핑을 해서 밑에 있는 것처럼 표준적인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고 시그널 자체는 GDF 포맷으로 간다. 또 나아가서 동영상에 관한 방법은 앞으로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운동 코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안까지가 제한되어 있는 굉장히 복잡한 데이터를 어떻게 사람 중심으로 모으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GDF에 익숙하지 않으실 테니까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시그널을 저장하고 커리하는 표준에는 굉장히 다양한 게 있습니다. 특히 고전적으로는 뇌파, 심전도, EMG, EOG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방법이고요. 이제 2005년, 2015년 통해서 소위 General Data Format으로 대체적으로 통합된 면이 있고 그게 이제 좋은 점은 MATLAB이나 R, Python 같은 이런 무료 라이센스를 통해서 응용 프로그램과 연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메타데이터에 대한 것은 또 아까 ISO IC179 표준을 사용하게 되고요. GDF 표멘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들은 이건 같은 슬라이드인데 제가 헤더와 항목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서 아까 다양한 시그널들을 저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얻어진 데이터베이스는 다시 이 라이브러리 GDF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시그널을 분석하는 맵이라든가 또는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인 C, C++ 또는 R, Python과 연결돼서 데이터를 시각화한다든가 또는 분석하는 곳에 연결할 수 있는 구조가 됨으로써 이 전체 시스템의 기본적인 플랫폼에 대한 설계를 했고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임상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것을 관리하는 체계들을 그건 기존의 재활병원에서 만들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본 연구에 포함되는 것들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재활의료기관의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서로 다른 종류의 보통 다른 임상과에서 사용하지 않는 굉장히 다양한 소식들을 사용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저희가 산재병원에서 운영한 건데요. 이런 산재의 기본정보, 약물이나 이런 것은 공통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 다면평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다차원의적인 신체 골격에 대한, 근골격기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석 체계들이 일화화 되어 있고요. 사실 의료기관 데이터는 사실상 EMR에 가까운 수준으로 만들어져서 재활약에 관한 소식들은 저희가 다 표준화를 해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연구의 범위에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연동이 가능하다. 또 시그널은 온토로지와 GDF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한 프로토타입을 하나 만들고 제안을 했고요. 현재는 앱, 앱 그냥 환자로부터 실제로 현재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환자와의 연결고리에서는 즉 플랫폼은 그렇게 만들지만 연결고리에서는 간단한 앱이 하나 만들어지고 환자분이 연결되게 돼서 같이 공동연구자인 간호대학의 이지선 교수께서 가상 페루전화를 통해서 소위 사용성 평가를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런 분야가 아직 비교적 생소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 분야에 경험이 많으신 분이 앱을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만들어서 지금 이러한 여기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들을 테스트해서 일단 기본적인 사용성을 올해 확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건 전문가, 코체가 되겠죠. 이분은 아이패드 앱을 사용하는 게 되겠고요. 장애인은 본인의 스마트폰을 그대로 사용하고 몇 가지 IoT 장비와 PGAG들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보호자도 본인의 스마트폰, 또 심지어 보호자분도 동일한 병행적인 데이터 획득 과정을 통해서 참여하고 코칭 프로그램들을 넣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필요해지는 게 스마트폰으로 하는 모바일 동의서 체계 이건 이제 저희가 한국 삼성병원이랑 만드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폰의 경우는 삼성의 SS로 데이터가 오게 되는데 전자하고 저희가 협약이 돼 있어서 직접 데이터 획득을 하고 그쪽 클라우드를 통해서 옵니다. 애플은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아직은 연결하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게 현재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구글도 정책을 바꿔서 이 분야가 굉장히, 데이터 획득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됐거든요. 갑자기 이번 7월에 바꿨습니다. 정책을 데이터 액세스를 차단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러나 이제 저희는 직접 100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글 핏을 통해서 연결하는 방법 이런 걸 통해서 연결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과정은 저하고 호서대학의 일산 교수께서 앱이나 이런 소위 환자 코칭에 대한 것을 많이 해보신 분이시라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저희가 장애인의 경우를 지금 많은 분들이 장애인 분들을 보시면 애플 시계를, 애플워치를 많이 쓰십니다. 왜 그러냐면 애플워치는 휠체어 모드를 지원하거든요. 즉 다른 수많은 IoT 장비들, 퀵비 들연대는 건강인을 대상으로 운동 이런 걸 중심으로 하는데 애플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휠체어 모드를 제원하기 때문에 장애인 분들께서 선호하는 것이 됐죠. 그 말은 또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장애인에 맞춰진 시스템이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심지어 저희도 온터노지를 만들고 이번에 조금 반성을 한 게 장애인은 우리가 걷는 거랑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휠체어에 계시다면 걸음수 이런 게 잘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휠체어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다르게 해석해서 다르게 보여줘야 되고 그것에서 운동량이나 칼로리 소모 같은 것도 다 다르게 계산해야 되고 특히 장애인은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손이 불편하신 분, 다리가 불편하신 분 다양한데 그런 분들을 위한 시스템이 없었다라는 걸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운동 장애 재활 기기에서 나오는 센서 데이터들도 너무 연구 중심으로 돼 있고 기계를 만드는 관점, 기계를 새로 개발하는 관점에서 주로 정교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그계를 일상생활에서 쓰면서 얻어지는 데이터 그리고 서로 다른 데이터끼리 통합돼서 상호해석되는 방법에 대한 것은 현재 체계가 거의 없다. 그러므로 굉장히 할 일이 많겠구나 이런 걸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모티베이션은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이런 모바일 원격 시스템의 필요성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더 진지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래에 있는 몇 가지 이런 제도의 개편 그런 것에 의해서 시의적절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마침 제도가 통과가 돼서 복지부, 문체부, 과기부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주환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또 장애인에서 생활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모으는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숙민근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숙민근 교수님 발표하실 제목은 장애 아동의 건강과 삶의 증진을 위한 재활 서비스 체계 구축 연구 뇌변변및 및 지체를 중심으로라는 강의를 해주실 건데요. 송민근 교수님이 현재 전남대학교 재활학과 임상주 교수로 계십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시간 꼭 부탁드릴게요. 시간 맞춰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전남대학교 병원 재활학과 송민근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세션에서 강의를 맡게 된 이유는 아마도 제 2019년도 국립재활원 정책연구 일환으로 장애 아동의 건강과 삶의 증진을 위한 재활 서비스 체계 구축 연구를 진행했을 때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소개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는지를 좀 안내해달라는 목적으로 저한테 강의를 의뢰해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다음과 같은 절차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개요를 아주 간단하게 가져왔습니다. 필요성 자체는 건강과 삶의 증진을 위해 재활용 서비스 체계가 소화에 맞춤형으로는 부재하고 특히 장애 아동의 발달 단계 의료자의 서비스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의료자의 서비스 수요 공급이 또 격차가 있다는 부분 그리고 재활 서비스 체계 미흡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이런 장애 아동의 가족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재활 의료 체계 그리고 건강 관리를 위한 포괄적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장애 아동 현황에 대해서 고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환화 현황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데이터를 토대로 준비를 했었는데 2018년도 현재 장애 인구에서 10에서 19세가 약 2.4% 그리고 9세는 약 1.1%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장애 유형별 연령대 비율은 다음과 같이 0에서 19세에는 지금 대부분 발달 지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지체 뇌병변은 이렇게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토대로 저희가 장애 아동 수를 환산해서 다시 계산을 해봤더니 지적 장애가 4만 4,258명 정도로 추정이 되었고 지체 장애는 4,535명 그리고 뇌병변 장애는 12,381명으로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립재활원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였고 2019년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상은 뇌병변 혹은 지체장애 진단을 받은 0에서 18세 이하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생애 주기별 분류 0에서 3세, 3에서 6세, 6세에서 12세, 12세, 18세의 분류로 4개의 군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였고 중증도별 분류는 중증과 경증, 기존 장애 등급으로는 1에서 3등급이 중증에 해당하고 경증은 4에서 6등급이 경증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어서 대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의 수집 항목을 좀 살펴보면 장애 환화의 비율이라든지 소득 차에 따른 의욕비용 그리고 진료비 생애 주기에 따른 의료 비용과 이용과 진료비 그리고 중증도별 의료 이용과 진료비 그리고 조사망률에 대해서 수집을 하였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체장애 환화에서 장애 등급 중 약 5급이 21.5%를 차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1급, 3급 순으로 비율이 높았습니다. 남자애는 1급, 여자애에서는 5급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경증 비율은 약 55.2%,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비율은 65.1%로 높았습니다. 뇌병변 장애 환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1급이 57.9%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남녀 모두 1급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중증 비율이 79.9%로 지체에 비해서 중증도가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령별로 비교했을 때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비율이 40.7%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체장애와 뇌병변 장애의 중증도에 따라서 분류한 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체장애는 중증이 1인당 내원 일수는 많았고 1회당 진료비는 낮았고 뇌병변 장애에서는 중증이 1인당 내원 일수 및 1회당 진료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중증도에 따라서 외래 진료비는 지체장애에서 경증이 1인당 총 진료비 그리고 본인 부담금이 중증에 비해 높은 것으로 관찰이 되었고 뇌병변 장애는 모두 중증에서 1인당 총 진료비와 본인 부담금이 높게 지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장애 연령에 따른 결과입니다. 뇌균으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인데요. 생애 주기에 따른 연령변 분류 후 의료 비용은 우선 지체장애에서는 0에서 3세에서 1인당 내원 일수가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1회당 진료비는 12세에서 18세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애 주기에 따른 연령 분류 후에 의료 비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한 표에 따르면 0에서 3세 사이에서는 1인당 내원 일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12세에서 18세 구간에서는 1회당 진료비가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체장애와 비슷한 양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연령별 소득 차이에 따른 의료 비용은 우선 직장, 지역보험을 이용하는 지체장애에서 0에서 3세 사이 구간이 1인당 내원 일수가 가장 높았지만 1회당 진료비는 12세에서 18세 사이의 구간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연령별 소득 차이에 따른 의료 비용은 의료급여 지체 장애 환화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0에서 3세 사이 구간은 없었고 3에서 6세에서는 1인당 내원 일수가 가장 높은 반명 1회당 진료비는 12에서 18세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사망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조사망률은 지체 및 뇌병 배장애 환화 모두 장애 등급이 높을수록, 중증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연령이 어릴수록 높은 양상으로 관찰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망 원인은 신경개통 질환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결과를 토대로 어떻게 연계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찰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아동 재활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이냐를 좀 큰 그림을 그려보았을 때 우선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립재활원에서 공공어린이제활의료센터 각각 시도 지자체와 연계를 통해 이 공공어린이제활의료센터는 그 지역 내의 공공어린이제활참여의료기관들의 이런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도표를 구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공공어린이제활의료센터 내에서 장애아동재활서비스협의체를 만들고 그 협의체 내의 사례관리자를 통해서 그 장애아동을 의료, 복지, 교육을 토탈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어린지하는 역할을 하게끔 하는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를 또 고민을 해보았는데 지금 공공어린이제활의료 컨트롤타워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그리고 국립재활원에서는 어린이제활의료기술을 자문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공공어린이제활의료센터와 연계하여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공공어린이제활의료센터는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애 주기별 서비스를 관리하고 보장구 관련 사업, 사례관리사업, 가족지원서비스, 교육연구기능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의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끔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에 있는 공공어린이제활의료센터의 사례관리자가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과와 치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계속 연계해주는 역할을 진행하게끔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부담이 강점이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아동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동을 위한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협력 단위로서는 의료기관과 중앙 및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그리고 지역 내의 다양한 협력보건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자원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겠고 또한 장애아동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공공어린이제활센터를 통해서 각 사례관리자가 장애아동 가족 전체에게 가족 휴식지원 프로그램, 돌봄지원, 계절학교 프로그램, 가족 자조모임, 사례관리, 심리지원 서비스, 가족 영향 강화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끔 연계해주고 특히 공공어린이제활센터 소속 사례관리자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국가 데이터베이스인 행복이음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 이런 복지와 교육을 함께 계속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끔 안내해주는 역할도 함께 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항목에 대해서 개발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체 및 의병변 아동에게 제공 가능한 재활 서비스들은 우선 의료 서비스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발달 지연, 중증 장애아동 조기 개입 치료 혹은 의료적 학령기 및 청소년기 외래 유지기 재활치료 제공 아동 3개 주기별 재활평가 및 치료관리 어린이 전문 재활 질 향상 활동 그리고 팀평가 회의 및 회의록 작성 그리고 입태원시 평가 및 주기적 평가 치료계획 반영 재활의료 의뢰 및 대의뢰 협력체계를 보유하는 이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으며 생애주기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조기 진단 혹은 장애지부 부모 교육을 하거나 학년기 아동 학교 입원 전 부 적응 프로그램 성인기로 이행 시기 기관 연계 또 보장구 관련해서는 부정부 3당 처방 검수 부정부 체험실을 운영하는 식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사례관리는 사례관리자를 통해서 재활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보육, 교육 정보를 제공합니다. 복지제도 정보도 제공하고 지역 자원 정보 및 연계를 하는 걸 사례관리자가 담당하게 됩니다. 교육과 연계, 특수교육 지원 기관과 협력을 하고 특수학급 교사와 정보 교육, 그리고 특수교사 교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도장애 학생에게는 학교 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병원학교,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것, 그리고 수내 교실을 운영하는 것도 연계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 지원은 긴급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나 중증 장애아동 단기 돌봄 서비스, 부모 교육 프로그램, 자조그룹 및 부모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비장애 형제 자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재활체육이나 교육, 연구 전달 사업, 그리고 장애아동 재활 서비스 협의체를 만드는 이런 서비스들도 함께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연령별 또 중증도에 따라서 다양한 특징이 나타날 수가 있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맞춤형 의료 제활 서비스가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연령별 중증도에 따른 의료 제활 서비스들을 조금 분류해 보았습니다. 0에서 6세 미만에서는 우선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필요하고 기본적인 건강검진, 심태 발달, 운동, 인재, 언어 발달, 시각, 청각 발달에 대한 주기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고관적 안정성이라든지 영양 문제, 보호자 교육과 가족 중심 치료 프로그램, 6개월 간격의 외래 방문 평가, 집중 치료, 그리고 근 긴장도 조절, 고관절 탈구 및 척추 변형을 포함한 근골격의 변형 모니터링, 그리고 보조기, 일상 동작 수행 능력 획득과 사회 훈련의 경증에서는 또 중증과 다르게 필요하겠습니다. 뇌병변은 6세에서 18세에서는 1년 간격으로 외래 방문을 하면서 근력 강화 훈련과 기능 유지가 초점이 되겠고 경증에서는 취약 준비라든지 학년기 학업적 적응 훈련, 그리고 스포츠나 여가 활동 참여, 일상생활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지치장애에서는 0에서 6세 미만에서는 뇌병변 장애와 마찬가지로 조기 진단, 조기 치료 개입이 필요하겠고 건강검진과 3개월 간격 외래 방문, 그리고 신체 발달, 고관절, 영향, 보호자, 교육 및 가족 중심 치료 프로그램, 그리고 집중 치료를 통한 발달 극대화, 고관절 탈구, 척추 변형을 포함한 근골격의 변형 모니터링이 필요하겠고 중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체는 우리 근위 영향증 환화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심폐기능 모니터링, 그리고 재활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경증에서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 및 획득, 사회화와 보조기 및 보행 보조도구 처방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6에서 18세 미만에서는 6개월 간격의 방문 평가는 중증에서 필요할 것이고 그 근력이라든지 유연성 운동 기능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추시와 치료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심폐기능 모니터링은 경증과 중증 모두에게도 필요할 것이고 중증에서는 근골격의 합병증이라든지 보조기에 대한 주기적인 처방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경증은 1년 간격으로 팔로우면서 그런 심폐기능 강화 훈련을 진행하고 취약준비 혹은 학년계 학업 적응 훈련 등을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경증과 중증의 차이에서는 중증 같은 경우는 지구력을 포함한 운동 기능 유지 심폐기능 모니터링 재활, 근골격의 합병증 관리, 비침습적 인공호흡기 적용 등이 필요하겠고 경증에서는 심폐기능 모니터링은 똑같이 필요하겠지만 1년 정도의 외래 방문을 통해서 근력, 유연성 운동 기능 유지를 잘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해야 되겠고 스포츠 여고 활동을 참여할 수 있게 해주며 일상생활 독립성을 제고하는 그런 의료 제활 서비스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복지 서비스를 살펴보면 0에서 6세에서는 포육시설과의 연계 그리고 장애아동 보호자 생활포조 도움을 제공하고 풀봉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전문 포육시설과의 연계는 경증, 중증 모두에게 필요하겠고요. 장애인 복지센터를 통한 장애아동 보호자 생활포조 도움을 제공하고 유치원 방과 후 장애아동 활동 서비스는 경증원 하나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6에서 18세 미만 같은 경우에 있어서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그리고 보육시설과 연계 그리고 복지센터를 통한 장애아동 보호자 생활 보조, 특히 가족에 대한 서포트를 위한 보호자 생활포조 도움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겠고 중증은 방과 후 장애아동 활동 서비스가 필요하겠지만 경증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동 활동 서비스라든지 체육시설 이용을 연계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겠고 돌봄 서비스 연계나 아동, 그리고 전문 보육시설 연계 중증 환화에게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지체장애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뇌병변장애와 비슷하게 그러한 시설과의 연계라든지 보호자 생활 보조 도움들이 필요하겠고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연계도 필요하겠습니다. 지체장애에서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연계, 보육시설 연계, 그리고 장애인 체육시설 연계라든지 방과 후 장애아동 활동 서비스 제공 등 뇌병변장애와 비슷한 그런 서비스들이 대부분 경증에서 제공이 되어야 될 것이고 특히 중증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 큰 영양증 환화들은 진행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소아 완화 의료와의 연계도 복지 서비스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했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결론을 내리자면 우선 저희가 서비스 조정자 또는 사례 관리자가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어린이제활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 조정자는 의료 서비스 및 재활치료 연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와 보조공학 서비스, 특수교육 연계, 가족 훈련 및 산담을 연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 관리자가 필요하겠다라는 걸 제안을 할 수 있겠고 또한 장애아동재활서비스 협의체가 반드시 필요하겠다라고 또 제안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공공어린이제활의료센터 내에 사회복지 사례 관리자로 하여 공공어린이제활의료센터 의료진과 외부 지자체 소속의 복지 담당 공무원 그리고 특수교육 담당의 시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할 것을 또 제안할 수 있겠습니다. 또 복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 발달재활서비스는 부적절한 치료를 시행받거나 불필요한 치료를 시행받는 등 좀 자유원의 비효율적 사용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 질에 대한 관리감도 미추기적 재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장애아동의 가족지원 프로그램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할 때 의료적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전문가들이 다학지적 접근의 강점으로 아동의 치료 영역뿐만 아니라 보호자들의 심리, 정서지원, 경제적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교육과 같은 가족 역량 강화 프로그램 그리고 가족 심리지원 서비스, 가정 방문 등 사례관리, 가족 휴식 지원, 돌몸 지원, 가족 자조모임, 장애인식 개전 사업, 방학 프로그램 등 이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런 것들은 장애아동 제어서비스 협의처에서 담당하여 잘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민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장애아동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또 제할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세션 3의 4분의 발표자의 발표를 모두 다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세션 전체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 빅데이터, 데이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분야이고 여러분 여기 발표해 주신 네 분이 모두 다 프론티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론티오로서 하시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분께 공통으로 말씀 부탁드리는 것은 이 진행을 하시면서 빅데이터의 관리든 아니면 실제 적용을 하시든 지금 현재 좀 해결을 하면 좀 더 미래에 좀 더 발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좀 더 어떤 분야로 활용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발표 말씀해 주신 순서는 발표하신 순서대로 박내염 교수님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내염 교수님 먼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면 먼저 저희 쪽 제가 하고 있는 CDN 관련돼서는 비정형 데이터 그쪽에서 특히 프리텍스트 있지 않습니까? 검사 결과에 보통 프리텍스트로 많이 타이핑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NLP 기술을 적용을 해서 좀 정형화시키는 작업들이 앞으로 좀 챌린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현재는 CDN이 병원 데이터가 병원별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간에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기관 간 데이터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최근에 마이헬스 데이터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해서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서 데이터가 서로 연계되는 형태 또는 신평원이나 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청구자료와 병원 데이터 간의 연계 이런 것들이 향후에 큰 챌린지이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주현 교수님 지금 박래용 교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데이터라는 건 존재하긴 하는데 연계하기 어렵다 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구분은 뭐냐면 하나는 현재 주로 연구 중심을 연구를 위한 데이터의 운영이냐 아니면 클리니컬 서비스 즉 환자 진료 환자의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진료적 목적이냐 또는 하여튼 건강적 목적이냐 개인 직접 돌아가는 그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분들이 주로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이런 쪽에 대한 얘기가 주로 아무래도 연구자가 이 분야에 참여하니까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 쪽에 얘기가 주로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 그게 이제 환자분한테 직접 돌아가고 즉 환자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여러 가지 위해서 옛날에 공급자 중심의 모델에서 이제 소비자가 상당히 중요한 입장을 오고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에 대한 방법론과 운영 방안 뭐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환자를 위해서 개개인, 왜 여기서 달라지는 건 많은 수의 사람, 파플레이션이냐 개인이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럼 이제 개인이 되면 목적도 달라지고 분석 방법도 달라지고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을 알고리즘 만든다고 해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중심으로 논의가 좀 구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소비자 중심으로 특히 장애인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료 시스템 바깥에서의 활동 시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그런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료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가 더 나아가서 일상생활 속에서 있는 데이터가 연계되고 그게 유지가 되려면 환자한테 어떤 이득이 돌아가는 하여튼 도움이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저희는 이제 좀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환자분들이 의료 데이터를 이해하거나 다루거나 리터러시 같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대체 그동안 의료 시스템이 그런 거 별로 신경 많이 안 써왔던 분야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과 의사입니다만 전직이요. 그래서 그런 쪽이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노인 고령화가 진행되면 사실 장애인 아닌 사람이 없지 않으니까 저도 이제 나이 들면서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은우 과장님 실제로 하시면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좀 말씀을 좀 주시죠. 네 제가 저는 척수 손상 환자를 전문으로 진료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척수 손상 환자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구를 할 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척수 손상 환자가 매년 얼마나 발생을 하고 실제 척수 손상 환자가 국내에 몇 명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 정확한 통계조차 없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년 트라우마틱 SCI 환자에 대한 그런 통계적인 자료를 내고 에티올로지나 에피데올로지를 포함한 모든 그런 자료들이 매년 되는데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데이터를 구축하는 기관 자체도 없고 시스템도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를 제가 의료정보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저희 이번 한 기록지에서 이런 걸 추출하곤 하는데 이게 데이터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같은 병원에서 환자의 데이터를 추출함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가 표준화가 안 돼 있어서 이 자료를 이렇게 구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뭔가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송용균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앞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빅데이터들이 연계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각각의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잘 되지 않아서 서로 공문을 주고받고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이관하고 이런 과정들이 적어도 1, 2개월의 시간을 소요하는 걸 제가 여러 차례 봐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유기적으로 연결이 잘 된다면 아마 이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뭔가 결론을 잘 내리고 데이터를 추출해서 그런 것들을 정책 방향으로 또 연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발표했던 내용과 좀 연관성이 있는 부분으로서는 제가 드렸던 제언 중에서 현재 지금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 전국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숙가 때문에 잘 진행이 잘 안 되고 그 병원에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런 데이터, 빅데이터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될지에 대한 정책과 잘 연결이 돼서 이런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 잘 성공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재활분야에서는 아직 빅데이터나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 좀 익숙지가 않은 초기 분야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셔서 이 분야가 좀 더 활성화돼서 환자들에게 또 그런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곳으로서 세션 3의 전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연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상 연락이 왔는데 임상 재활연구과의 호순이 과장님이 간단하게 코멘트를 하실 게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호순이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저한테 얘기만 하시고 안 들어오셨나요?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제가 임상재활연구과장이 아니라 건강보건연구과장이고요. 죄송합니다. 이 회사를 주최하는 부서가 임상재활연구과고요. 제가 오늘 이 용역을 발주한 연구소의 입장에서 그리고 연구자의 입장에서 발표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발주한 용역까지 이렇게 유수한 연구자분들께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저희가 이제 시작한 지 꽤 됐는데요. 이제 우리 국립자활연구 용역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많은 좋으신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연구의 질이 계속 높아지고 또 산출물도 좋은 결과로써 또 장애인분들께 또 여러 사회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키노트 강의를 해주신 정영수 교수님, 박예영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세션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다양한 분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제가 좀 참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가 뭐든지 어떤 새로운 걸 할 때 법적, 제도적 기반이 성립, 구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지금 사회적 여건이 아주 무르익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국판 뉴딜에, 디지털 뉴딜이 포함되어 있고 거기 헬스케어 분야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복지부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하면서 이 감염병 시대의 취약계층이 노인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자라는 것이 이미 나라에서 이제 BH를 비롯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행안부에서 정부혁신종합계획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굉장히 신가치체계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가 있을 수 있고 사회적 가치가 있을 수 있는데 장애인 집단은 이펙티브리스는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펙티브리스는 작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펙티브리스가 높은 집단으로서 사회적 가치가 높은 장애인 그룹에 대한 관심이 조금 높아지고 있고 또 하나는 또 행안부에서 마이디에이터 사업하고 있고 또 하나는 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또 국감에서도 많은 국회의원분들이 지적하시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 건강검법이 2017년도 12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건강관리사업, 주치의사업, 검진사업, 재활운동 및 체육 이러한 것들이 아직 실행되고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신 연구가 뒷받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연구에 대한 어떤 나중에 연구의 활용, 기대효과를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세션 2에서 임재영 교수님이 장애 유형별 지역사회 비대면 건강보건관리서비스 제공방안 연구를 발표하셨는데 그 과제를 저희가 중앙장애인보건유료센터가 기획을 한 거고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방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획을 해주시는 거고 또 어쩔 수 없이 대면으로 해야 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획을 부탁드린 거고요. 그리고 김지영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IoT 기반 3자간 정보 공유 플랫폼 개발은 저희가 내부 과제로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 시대의 장애인 온택트 건강안전반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개발이라는 연구 과제가 있는데 저희가 설계는 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 개발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상호 연계가 되고 아까 이종민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중복되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종민 교수님 하신 것 중에서 케어 기버 플랫폼 개발이 어떻게 보면 이 과제를 김지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보건전문가, 장애인 보호자 간의 3자간 정보 공유 플랫폼 개발을 보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김지영 교수님이 하시는 게 환자에 대한 건강 정보를 보건전문가하고 장애인하고 케어 기버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인데 이종민 교수님께서 하시는 거는 케어 기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고 플랫폼 개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다 내부적으로 기획을 했으나 연구를 하시는 분들께 다 공유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원유 과장님이 내부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검사 및 진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인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표원에서 참조 표준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스탠다드가 있는데 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이라든가 토탈 콜레스테롤 이런 거에 대한 정상치, 임계치 이런 것들이 전세적인 표준, 세계적인 표준이 있지만 BMI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표준을 따로 가지려고 하고 있어서 기표원에서 건보공단 데이터 갖고 참조 표준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연구소에서 건보공단에서 장애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혈압이라든가 BMI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비장애인과 장애인은 실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위한 연구도 좀 시도를 했었고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송민경 교수님께서 아까 이 데이터가 국립자완원 장애인 건강관리사 빅데이터베이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긴 맞고요.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분석해서 데이터를 드리긴 했는데 이 데이터는 건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건보의 의료 이용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건보 데이터를 보면 전국민 중에서 비장애인도 한 90, 한 5% 정도 의료 이용을 하고 장애인도 94%, 95% 의료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장애인 전수에 대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을 해서 장애인 전수에 대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고 건강통계를 산출하고 있고 그중에서 장애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마트를 구축해서 분석을 해드린 거라서 출처는 저희 연구보고서가 맞지만 소스 데이터 자체는 건보 데이터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데이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런 데이터가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장애인건강권법에 보면 장애인건강사업도 있고 통계사업, 정보사업, 연구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데이터 보완이라든가 개인정보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 제안을 좀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건강권법이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지영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분석 단위가 직단이냐 개인이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저희가 건보데이터로 건강보건 통계연보를 내는 것은 분석 단위가 직단이고 근데 그거의 한계점은 뭐냐면 지금 그게 후향적 데이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구축해야 될 내용은 아까 김지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전향적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타겟 데이터와 소스 데이터에 대한 모델링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건보공단에 청구할 때 데이터만 있는 거지 프로스펙티브하게 장애인건강관리를 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데이터 재활운동비를 하면서 발생되어야 되는 데이터가 소스 데이터와 타겟 데이터에 대한 모델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우리가 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개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팔로우 파기 위한 개인 차원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어떤 집단 단위에 대한 데이터의 분석 이러한 것들이 집단 단위 개인 단위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같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또 김우유 과장님께서 척수 손상 통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는 장애 유형 분류에서 척수 손상이 지체장애를 묶여 있고 지체장애가 기능, 절단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척수에 대한 분류가 없기 때문에 발생되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장애 유형 분류에 대한 문제가 기반한다고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데이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복지부에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모든 걸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굉장히 필요한데 프로스펙티브하게 데이터를 모으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건강검법에 장애인검진사업이 있고 그 검진사업의 데이터가 장애인건강관리사업이라든가 주치의사업이라든가 제가 이런 부분 체육에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 부분이 그러한 장애인에 대한 건강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다른 정보도 수집은 해야 되지만 지금 장애인정책국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모든 국민의 건강검진 데이터가 보건소로 연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장애인에 대한 데이터가 주치의라든가 건강관리사업을 하는 보건소라든가 지역장애인보건소센터 이런 대로 재활운동 및 체육을 시행하는 장소로 연계가 된다 그러면 기본적인 데이터에 대한 로스 없이 그대로 데이터를 유지 관리할 수 있고 플러스 추가적인 데이터를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또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복지부랑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조금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연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기 연구소에 또 연구 과제 관리 담당자가 있는데 좀 자주 소통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또 필요한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폐회를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공집시아로원에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끝내려면 되나요? 네. 섹션 3의 자장을 맡아주신 김덕영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섹션 3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화 통역을 맡아주신 박미희 통역사, 이현정 통역사 두 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2021 재활연구개발 심포시험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더 좋은 재활연구개발 지원사업 연구성과 결과물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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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